어? 뭐야? 설마 찔러... 어? 뭐야? 설마 찔러... 어? 어? 뭐지? 어? 뭐야? 내가 이거... 이거 16으로 바뀌었어. 20년 바뀌었는데? 지금 고백해야 된다고? 아니 뭐... 잠깐만요. 지금 뭐 찾아... 이제 살짝 좀 공포해서 나오는 거냐? 설마? 흐... 이제 뭐 나와? 응? 뭐야? 야 부금 나오다가 꺼졌어. 미친! 아 왜이래... 아... 야야야야 부금 나오다가 꺼졌어. 리자 니가 좋아. 내 애인이 되어줄래? 어? 뭐지? 자고 있는건가? 어어 미친... 아... 좋아. 함께하자. 영혼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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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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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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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나가버렸어. 무슨 일이야 니자? 대체 무슨... 어째서? 뭐야? 엔딩이 16 탈출... 어? 어? 뭐야? 야 잠깐만 화면에 있던 여자가 없어졌어 이거 잠깐 이거 죽을 수도 있나? 아 죽는 엔딩도 있지 그치? 야 이거 죽는 엔딩 먼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잡히는 것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잡히는 것도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음.. 어? 대야 살짝 하나 추가됐다 야 대야가 하나 추가됐어 지금 대야가 지금 하나 추가됐는데? 이거 한번 지금 칼을 한번 꺼내보자 잠시만요 빨리 서랍장 빨리 서랍장에서 갖고 와 어? 뭐야? 칼에 피 묻어있는데? 아 잠시만요 아 비찬.. 아 어 됐다 다른애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야 안 번거려 악몽이라도 꿈 customizable 악몽이라도 꿈꾸는거야? 난 왜 누구다 inte 4 4 5 희 어.. 뭐야? 설마 찔러... 미친 와 미친 와 와 또 야 야 말이 안나온다 엔딩이 쉽고 피해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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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시간이 없어요 어 뭐야 아무도 없는데 뭐야 야 아무도 없어 야 뭐야 아무도 없는건 뭐지 아무도 없는것도 처음인데 야 아무도 없는데 야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도 되는거야 이거 얘 뭐 책상에 뭐 있나 책상 한번 보자 어 산호작용이 아예 안돼 뭐지 산호작용이 아무것도 없어 나가야돼 나간다 이상하네 니자가 여기 있어야되는데 아 그니까 솔직히 줄리가 없어 솔직히 니자는 있어야되는데 뭐 어때 다음을 노리지 뭐 이거 뭐 이거 뭐 죽여가지고 이제 막 안나오는건가 뭐야 이거 엔딩도 아니네 이거 엔딩으로 쳐주지도 않네요 이거 엔딩으로 쳐주지도 않네요 이거는 어 또 악몽버전이다 아 뭐야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도 악몽버전 나오잖아 뭘 보지 순서대로 해 이렇게도 악몽버전 나오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죽는거 맞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죽어볼게요 이거 니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 솔직히 저거 고백이 아니라 저거 죽을 준비가 된거 아닙니까 아 솔직히 내가 진짜 이게 소름 돋는게 죽은 갑자기 좋은거 나오다 갑자기 꺼지는게 진짜 이게 개소름이야 진짜 이게 진짜 소름이라니까 죽음 안 나오다가 갑자기 꺼지는거 자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좋아 함께하자 영혼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천둥쳐 오오 미친 어 뭐야 아 왜 내게서 도망쳐 나 사랑하지 않니 어 뭐야 어 놀려 정말 미안해 엔딩 17 악몽 거랍장 확인 어 오케이 피 안 묻어있는 줄 알았네 칼에 피가 묻어있어 어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악몽을 꿨기 때문에 어 가봅시다 야 부그 웅장한거 봐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거 일단 위험해 뭐 최대한 빨리 여기서 나가 어서 악몽이라도 꾼거야 제발 믿어줘 빨리 잠깐만 기다려줄 순 없어 아직 과제 다 안끝나는데 밀리 진정에 긴급상환이라니 하지만 난 줄리 괜찮은 심리학자라던가 알고있어 심리학자 야 야 애를 너무 야 애를 야 애를 환자치고 파는건 너무 하잖아 자 자 자 불쌍한 우리 아기 착하지 괜찮아 자 자 자 괜찮아 이제 집에 가면 돼 정말로 다 미안해 줄리 내버려둬 가자 그러자 야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남자애가 갑자기 팔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어 이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화낼만 하지 너무 갔어 엔딩 18 광기 이제 하나 하나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가 이제 진엔딩이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21번 엔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히든엔딩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오늘 보고 갑시다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재밌냐고요? 써밥보다는 할만하다 그야 여긴 니 잠재의식이니까? 어? 뭐야 대화가 바뀌었는데? 아 또 부근 꺼져서 이거 뭐 있네 내 뭐라고? 이 교실을 만든건 교실에서 니가 걱정했던 대로 그대로 계속 거절당했던건 바로 너야 이해가 안돼 좋아 자 지금부터 니 지어진 지어진 기억을 보여주도록 하지 뭔 소리야 이거 자 케이크도 준비됐고 사랑을 고백하기 딱 좋은 순간이로구만 아니 굳이 해야하나? 차이면 어떡하지? 이제는 자존심이 세서 나같은 애는 필요 없을지도 지금 이거 밖에 있는거야? 그럼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지 못찾겠.. 어? 뭐야? 뭐야? 차에 치인거야? 차에 치인거야 아니면 뭐야? 어? 차에 치였어 사고가 났었어 난 차에 치였었어 그랬지 넌 죽 어? 아니 차에 치였다고 그냥 바로 죽.. 바로 즉사라고? 야 너무 심하잖아 이제 차에 치인것도 억울한데 그거 야 아예 죽.. 죽기까지는 그건 좀 응 응 하지만 그전에 소원이 마지막으로 있어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 말해봐 난 더는 난 더는 니자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니 케이크.. 제발 케이크만은 니자에게 가더라도 아.. 근데 케이크 그거 차임이 뭉개지지 않았을까? 야 사람은 뭉개졌는데 케이크만 안 뭉개지면 그거는 그래야 문제없지 그게 다야? 케이크 만내비라고? 아 케이크 방어력은 만내비야? 야 영혼 주제에 발.. 야 야 야 야 야 야 제가 영혼 주제에 잠깐 걷는 소리나는데 영혼 주제에 걸어다닐 줄 알다니 어? 뭐야 이거 바꼈다 요 교탁이 여기 요 게시판 바꼈어 이 냄새에 정말 단콤하고 친숙하다니까 누가 가져다 둔지 1도 안 궁금해? 와.. 오늘 오후 7시경 HB 고등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남보도에서의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개 억울해 야 그냥 그거 사고 나도 억울한데 음주운전이야 애초에 와 진짜 개 억울하다 진짜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날 밤 사망하였습니다 아.. 진짜로.. 아.. 땡큐 폴 플레잉 아.. 더.. 디엔드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냥? 그냥? 와.. 메인화면 이제 아무도 안 남았어 와.. 씨.. 야.. 진짜로.. 야 메인화면 이제 아무도 안 남았어 뭐 잠깐 다시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보자 이게 남아있냐? 아.. 어.. 뭐야 줄리도 된.. 하이드릭스? 중입경스러운데? 하이드릭스? 영혼 해소하였으니 이제 나가면 이 공간도 사라지겠지? 방황하는 영혼을 해소하는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 왠지 슬프군 좋아 에돈은 이쯤하고 매트릭스님이 기다리시니깐 어.. 지옥에 있는 악마들 이름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 하이드릭스? 매트릭스?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더 있는 거야? 어? 뭐야? 어? 얘 갖고 이제 뭐 플레이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이거 반짝이 잠깐 뭐야? 반짝이 잠깐 저거 뭐가 있는데? 잠깐만 한번 확인해봐 학생 명부가 있어 봅시다 이거 아마 유튜브에 해석 올라갈 거에요 이거? 뭐 해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해석하시고 맨얼니자 줄리 어? 야 너는 왜 있어? 야 너.. 없다며? 학생 명부 조작했네 이렇게 이렇게 깃발이 뭐 있는데? 통계 당시 전 게임을 37회 플레이하였으며 밀리는 23번 차였습니다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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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확인사살 하시네 허허 운영자님도 저렇게 한번 차여 보셔야지 저거 이런 게임 안 맞으시지 아닌가? 운영자님이 저거보다 더 많이 차여 가지고 만든건가? 운영자님이 아마 저거보다 더 많이 차여 가지고 만든걸 수도 있어 그리고 오리는 마무리 됐다 이 공간.. 잠깐만요 나갑시다 이제 좋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야.. 어? 뭐야? 어? 게임 꺼졌어 여기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워볼게요 휴대폰으로 들어가라 지워 어? 뭐야 도전 과제 완료 안됐어 내가 확장자 바꿔서 그런가? 내가 확장자의 이미적을 바꿔서 그런가봐 어? 어? 와.. 하하 하하 와.. 미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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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번 플레이하고 다시 나가야돼 어우 잠깐 주행공 이거 생겼다 주행공 잘생겼다 와.. 와.. 이런 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이 고백해도 그냥 바로 받아줄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본 컴피스마일 러브라는 공포 찌꾸려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엔딩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 희망도 꿈도 없는 네 그런 게임이라고 전 말하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봐 와야 와야 문도 자동으로 닫혀 와이씨 아 문도 자동으로 닫혀 아 뭔데 아 아니지 그때따 에이씨 핵도는 걸 그냥 아예 대놓고 보여주는데 이것도 무슨 방금 아 아 그럼 bitte 고 goo 한글자막 by 한효정